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이야기하면 또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가 됐네요. 이기홍 대기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당장학 프로젝트다 이렇게 표현했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 나경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간에 칼럼을 참 잘 썼습니다. 집안싸움이 거의 집단 자해극 수준이다. 신종이 상태에 가까웠을 윤석열의 정치 도화지에 윤해관을 비롯한 인물들이 껄쩍인 것은 낡고 엄습하고 저급한 정치공학이다. 그 결과물이 현재 당대표 경선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편견 없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가 현재 국힘당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당 내분과 경선 내홍에 관한 이기홍 대기자의 진단은 이겁니다. 신종이 상태에 가까웠을 윤석열의 정치 도화지에 그들이 껄쩍인 것은 낡고 엄습하고 저급한 정치공학이다. 그 결과물이 현재의 당대표 경선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교적이 여러분들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들이 시나리오를 썼을 당 장학 프로젝트는 대통령을 배랑으로 내보는 짓이다. 이게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의 현재 전국에 대한 여당 내분에 대한 진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좀 쿨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사를 이기홍 대기자가 쿨하게 보내요. 정치판에 달고 달은 네 사람이 기획안을 짜서 그분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A라는 인물을 밀어줘서 당대표가 됐다고 한들 원하는 대로 물갈이가 가능할까 아무리 대표가 공천심사위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도 통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른 수준이 아닌 한 공천 불복 사태가 터져나온다. 여러분들 공천심사위원회 공천관리비위원장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공천관리비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사람을 포진시키냐가 중요한데 이 정치판에 또 이렇게 뭡니까 머리가 뛰어난 친구들이 자기 사람을 다 씹어놓고 또 덜네리를 세워가지고 뭡니까 덜네리가 그냥 완전히 다 나중에 뭐죠 초토화되어 나가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판이 아주 더러운 판입니다. 아는 점잖은 판은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판이 이런 판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갈 데가 못 되는 겁니다. 이건 점잖은 사람들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내가 한 번 더 하면 땡인 겁니다. 그게 이쪽 인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국민과 당원이 직접 선택하게 했어야 된다. 온 식구가 총출동해서 몽둥이 찜질하는 것 같은 장면은 집안의 수준을 드러냈다.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에 대통령이 조용히 불러 설득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경선이 본격화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난 초가을 대통령실 쇄신으로 숙청됐던 장재원은 이번에 대통령이 특별히 미션을 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낯선 것으로 전해진다. 담임선생님이 못마땅한 심기를 급히 잃고 나서 거부를 혼내는 자칭 기울반장 처신인 것이다. 장재원 씨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기울반장처럼 윤핵관들은 대통령 주변에 이런 논리를 끊임없이 추비해 왔을 것이다. 정권이 성공하려면 당에 대통령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대표가 대통령 사람이야 공천 때 사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뺏기 달아준 위원이 많아야 퇴임 이후에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이제 한참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실 때 저는 상당히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뭐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겠구나. 권성동 장재원 하태경 권영세 한 명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 문제를 털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도 뭐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저 친구들한테 다 그냥 저 친구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국은 방향을 털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일찍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3구 대선이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거가 다 밑에 애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전적으로 협조 안 할 여당 대표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리 줄을 세워도 당 전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만 치윤 비윤으로 갈라집니다. 퇴임 이후 안전보장도 친위의원 몇 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보장 최대의 안전보장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총성성리와 정권 재창출이고 당 장악 적기는 지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인기 만점 대통령 이름을 오면 총선에 이기는 데 누가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기용 동아일보대기자께서 퇴임 이후의 안전보장 여러분 지금 상태로는 신입위원이 몇 번이 있던 관계없이 안전보장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가 동갑이지 않습니까 1960년생 동갑내기죠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현안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항상 현안과제하고 씨름하는 걸 겁니다. 어쩌면 외부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앞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영혼이 맑고 사심이 없고 바쁘지 않기 때문에 분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유하는 시간이 많고 본질적인 문제를 항상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이기용 동아일보대기자께서 퇴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보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아무도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안전보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안정이 위협받을 겁니다. 그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치꾼들은 또 다 여러분 떠날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보수가 줄 것이 있을 때 다 줄을 서지 끈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여러분들 줄을 안 씁니다. 제가 왜 퇴임안전보장이 안 될 거라고 보느냐 선거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좌익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아주 높은 겁니다. 그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상수. 이미 정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몇 사람이 국회의원되고 한 것은 변수지만 이미 상수, 미래의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는 이미 결정돼 있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선거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기용 위원이 대기자가 주장하는 것도 다 이렇게 보면 헛소리들이 많습니다. 총선 승리, 총선 승리를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의 중진 언론인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탔질 안 하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헛소리로 흔드는 겁니다. 총선은 어떻게 이기냐. 사심이 없고 현업을 좀 떠나 있고 영혼이 맑고 분주하지 않고 그러면은 앞을 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을 상수 윤석열 대통령의 상수라는 것은 선거를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선과 대선을 치룰 건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총선과 대선을 치룰 건지 그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구정연휴 때 여러분들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방송. 여러분들 책 쓰고 막 방송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뭐 한참 쉬었으니까 신기 아니죠. 그러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시간 내어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도덕놈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아이들 문제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비를 드려 가지고 책을 펴는데 꽤 비용이 듭니다. 이걸 10권, 20권 정도 펴내하겠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걸 이제 알리는 것은 내 영역을 벗어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뭐 아마 곧 이제 3구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라는 책도 거의 이제 마지막 교열 작업이 끝났으니까 곧 이렇게 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정연휴 잘 보내시고 또 구정연휴 때 시간 되시면 아침 6시에 네, 내일도 방송하겠습니다. 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방송하기에 제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책을 쓰고 방송을 해야 되고 책을 쓰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방송하는 일이 제게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게 한 새벽에 한 시 정도 제가 일어나 가지고 책을 한 4시간 정도 쓰고 그 다음 여러분도 방송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준비 다 해놓고 방송 준비해놓고 어쨌든 무리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잘 쉬면서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 참 대통령직도 고단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루하루가 전쟁일 테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기관장이나 이런 걸 맡았을 때 좀 잘나갈 때 이렇게 보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일정이 계속 있고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고 밥도 먹고 밥도 한 번 두 번 세 번도 먹고 간원상제 또 다 참고해야 되죠. 별것이 다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길게 핵심을 볼 수가 쉽지가 않겠죠. 대통령이 책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께서 여유되시면 대통령실에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